청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믿고 듣는 레알 청년 토크 특급 청년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미입니다 아까 미미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엄청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제를 합니다 한 달 전부터 미미씨가 깨끗하고 싶다고 하던 주제인데요 꼰대 능력 평가입니다 사회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주제를 고민하다가 꼰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꼰대를 하게 됐고 오늘 제가 제 주변에 정말 적합한 게스트분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클 마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럼 평하게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음성군 음성읍에서 거주하고 있는 박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뭘 말하고 싶었냐면 저 요새 상실의 시대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첫 진짜 새로운 경험을 또 했죠 저 원래 약간 인권 감수성이 살짝 떨어지는 사람인데 감정을 잘 못 느낀다고 해야 될까 근데 되게 신세계 경험인 게 뭐냐면 책을 다 읽으니까 머리로는 정리가 안 되는데 책 내용이 마음속으로 완전 원 투 쓰리 어퍼컷을 맞은 느낌? 그래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게 머릿속으로 어떻게 정리가 안 돼서 그냥 하염없이 눈뜬 밤을 또 지샜죠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막연하게 그냥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느끼고 머리로 정리 안 된 경험이 처음이라 좀 새로운 경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주는 힘을 좀 느꼈죠 잘 마무리했죠 야 쩐다 이렇게 해도 돼요? 땡 우리 처음 해봐요 이렇게 처음 해봐요 내정해 자 그러면 네 저는 왜 클마담이냐면 제가 영어 이름이 클라우디아예요 근데 네 말하는 거나 하는 짓이 좀 마담 같다 그래서 클마담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중적 의미로 글 쓰는 마담 그래서 클마담 그러한 뜻을 가져서 좀 저도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마흔이 돼서 워낙에 저도 좀 꼰대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좀 노력해 보고자 그런 소통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이 자리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깔끔하다 30초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준비했어요 준비 안 하셨어요? 괜히 클마담이 아니야 훌륭하신데 박 실장님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 실장입니다 음성군의 아이들 왠지 정치인처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저는 그 음성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일을 하고 있고 요즘에 오늘 주제가 꼰대잖아요 그래서 꼰대분들하고 20대를 참 갈등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보내왔고 현재는 나름대로 꼰대들하고 잘 지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주제를 딱 처음 들었을 때 재밌겠다 하고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 구독하기로 보여주세요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 설치한 후 특급 청년의 검색 구독하기 꾹 댓글 쓱쓱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담임이랑 고민을 하다가 이게 꼰대라는 게 모두가 관심 있는 이슈잖아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까지 그래가지고 내가 꼰대가 맞나?를 청취자분들 같이 확인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꼰대 지표를 좀 찾아봤는데 제가 쭉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개수를 체크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이렇게 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꼰대 지표가 많은데 요즘은 다 직장, 상사 이런 식으로 초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좀 보편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내 불만을 남의 불만처럼 포장해 전달하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뭐지? 아 이게 내 얘기는 아닌데 이러면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아 뭔지 알 것 같아? 내 전문이야 자기가 이걸 하고 있다 잦게 하고 있다면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힘든 건 이건 직장에 해당되는 것 같아 힘든 건 없어? 일은 재미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거나 대답하기 애매한 난처한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후배에게 면박을 주는 거야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네 번째 젊은 사람들은 아 요즘 젊은 애들은 아 좀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자기도 하고 입 밖으로도 꺼낸다 그리고 좀 아 요즘 젊은 애들은 노력을 안 해 왜 이렇게 세상 탓을 해? 이런 생각을 본인이 스스로 하고 있다 그리고 밑사람을 불편하게 대하고 아랫사람을 편하게 대한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그거겠죠? 그리고 다음은 편하게 말해봐 라고 말해놓고서는 내 의견과 반대된 말을 하면 괘씸한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공개적으로 싫어요 반대한 사람 여러분 개수 잘 체크하셔야 돼요 솔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자꾸 아랫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대화하려고 하고 회의를 하고 싶어 한다 근데 이건 나보다 아랫사람 혹은 동료여도 좀 내가 쉬워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은 소통하려고 나는 좀 소통 좀 해보려고 라는 이유로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저녁 식사나 술자리를 억지로 만든다 그리고 다음은 자유롭게 이야기하라고 한 다음에 항상 내가 답을 먼저 제시한다 그리고 후배의 사생활이나 후배의 사생활 같은 것들을 들을 때 못는 순간 평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정확한데요? 네 지금까지 제가 총 10가지를 말했었어요 그리고 한 8가지를 더 말할게요 11문제가 전화하지 않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말하면 요즘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12번째 카이텔 업무 중단지 지갑은 나는 해도 되는데 후배가 하면 개념 없이 도인다 네 그렇죠 그리고 13번째 등산 게임 등 후배와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싶어 너무 슬프다 입니다 제가 총 18가지를 얘기했고요 자 각자 몇 개인지 얘기해주세요 제가 딱 8개요 9개? 아 왜 이렇게? 아 나는 난 별로 없어요 솔직히 에... 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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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실장님은 후배가 없잖아 아 그 아래 이게 없어서 그런거죠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상사들만 만나왔지 제가 상사 입장에 대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몇 개? 저는 세모까지 포함해서 네 세 개 네네네 이제 큐마당은 몇 개? 저도 늘 혼자 많이 일을 했는데도 그래도 한 6개는 아 그래요? 제가 평가를 매겨드릴게요 0개에서 3개까지는 당신은 참 성숙한 어른이군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성숙한 어른이야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4개에서부터 7개까지는 당신에게는 꼰대의 씨앗이 싹트고 있습니다 입니다 저도 해봤을 때 꼰대의 씨앗이 트고 있더라고요 우리 둘 네 그리고 8개 걸렸어 딱 걸렸어 8개에서 15개까지는 꼰대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삐용삐용 근데 이게 본인의 잣대가 높으면 또 그럴 수도 있어 내 감수성이 높거나 하면은 역시 노동인과 센터에 근무해서 아 그게 아니라? 아 아니에요 이거 제가 상황적인 게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16개 그러니까 15개 이상이면 16개에서 우리가 한 문항이 15개니까 18개까지는 부디 자숙하길 바라시며 당신의 후배는 이미 퇴사하셨을 것입니다 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윗사람도 불편하고 아랫사람도 불편해요 모든 사람이 불편해요 모든 사람이 불편해요 상대라는 존재는 항상 불편한 거니까 근데 그 문항은 그게 전제가 되는 것 같아요 윗사람은 불편해하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똑같으면 성격인데 윗사람을 불편해하고 쉬운 사람한테는 좀 막 하는 거 편한 걸 넘어서 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핸들링 하고 싶어하는 거 이런 거 일단은 저부터 좀 말을 하면은 저는 제일 좀 아 정확하다 이거는 이게 뭐냐면은 편하게 말해봐 라고 하면서 막상 내 의견에 반대하면 괘씸하다 이거 청년활동에 포스터했어요 상사가 이렇게 와서 편하게 말해봐 그럼 여자애가 웃으면서 뻥치시네 이렇게 하고 저도 돌이켜보면 기자회의할 때 항상 애들한테 그 각 기사 주제를 말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 별론 것 같아 그래서 막 얘들아 좀 더 조사하자 이렇게 예쁘게 말하면 되는 걸 그냥 한심 아 왜 이렇게 한심하지? 이런 게 우선 무시가 약간 깔리게 되고 답답하고 계속 그게 되게 심했던 때 지금 그거 아세요? 오늘 게스트 우리 둘이 30대 분들이고 우리 둘이 20대인데 다미를 두고 우리 셋이 표정이 다 뜨겁고 그랜데이 롤모다리인데 열심히 키워야겠어 그때가 제일 탑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유해진 상태고 그때는 그냥 막 아니 왜 이 정도 생각밖에 못하지? 라는 그런 답답함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뭐를 하면 말해봐 그냥 편하게 말해 편하게 말해 하면서 야자 타임도 가졌었거든요 근데 진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기 나온 거다 편하게 말해라고 했는데 듣고 나면 짜증나고 진짜 기분이 나쁜 정도가 제가 예상밖에여가지고 진짜 야자 타임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표정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또 연극도 하고 동아구연 이런 거에서 표정관리 진짜 잘하는데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만둬 이렇게 해서 딱 끝내는 적이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해봤는데 아니다 자기 기준 하지마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상대방이 경험할 기회를 뺏는 거지 실패도 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또 시간이 다른 시간에 사실 살고 있는 건데 네 맞아요 내 시간이 전부 있냐 너는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아니더라 근데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그걸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형들이나 10살 많은 꼰대들한테 윤준아 내가 이거 해봤는데 해봐서 아는데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거 하지마 다 실패야 이런 식으로 되게 말을 많이 들었고 그게 근데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또 이걸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행동 반경이 점점 제한을 받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그게 좀 살아있는 어떤 경험이 되잖아요 저한테 그런 것들을 애초에 차단하는 되게 아직까지도 분노로 남아있는 박 실장에게 분노가 아 있어요 저도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유형 꼰대도 유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게 또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로 크게 나눠봤는데 이러면 좀 정리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훈계하거나 자랑한다 그 자랑은 스스로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훈계하고 정확히 나 이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도 그냥 자신감이 되게 불편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의 얘기 다 안 듣고 계속 자기 자랑만 굉장히 불편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은 이런 1번 유형이 제일 흔하대요 그리고 보편적인 꼰대이고 과거에 집착하거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 나 때는 말이야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답정려 의견 묵살형 2번에서 젊은 꼰대가 많이 발생한대요 그리고 윗사람한테는 예의를 지키면서 아랫사람은 하대하는 것도 여기에 속하고 그리고 답정려 그러니까 너한테 자유로운 것처럼 권한을 준 척 하면서 결국 답은 정해져 있고 그런 거랑 그리고 의견 묵살형은 이 사람 약간 아까 미안해 다미 다미한테 해당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좀 세 개 다 되는 것 같은데 의견 묵살이 그런 거지 네 의견을 내가 듣기는 듣는데 네 의견보다는 내 의견이 더 맞는 거지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와?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 세 번째 유형이 오지랍 참견형 예의 바르게 나를 걱정하고 참견하는 건 나도 같이 존중을 하는데 내 사생활이나 외모를 되게 함부로 지적하고 인생 계획을 멋대로 참견하고 그걸 다 참견해야만 내 성이 풀린다 아까 약간 얘기하셨던 맥락같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짜증납니다 벌써 그리고 4번이 요즘 현대사회에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실적 루팡형 우리 월급 루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다 배우는 과정이지라고 해서 걔가 열심히 열정적이어봐 이렇게 하고 그 성과는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아닌데 분노 포인트 분노 포인트 또 왔습니다 얘기해보세요 경험을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네 정말 분노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기총회 같은 걸 열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쿠 누가 해요 다 실무자가 다 하지 편지글 다 쓰고 다 했어요 소포 편지 보내려고 우편 작업도 다 해놓고 우편 작업을 심는 거 아시잖아요 단순노동 다 붙였어요 저희가 꽤 많아서 한 200자 넘게 만들고 예쁘게 색지로 해가지고 내용도 잘 구성해서 편지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제 이름을 썼어요 초대의 글을 왜냐하면 유일한 상근자고 제가 어떻게 보면 세표 센터를 대표할 입장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제가 주로 다 모든 일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자연스럽게 내가 썼군 편지글을 제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1을 했으니까 예상된다 180장 정도째를 다 넣었어 근데 갑자기 이제 다른 우리 분들이 오셔가지고 도와주겠다고 왔어요 근데 딱 하다 보니까 편지를 본 거죠 근데 거기에 대표 이름이 아니라 상담실장 이름이 다 들어간 거예요 박실장 이름이 있다 아 이거 그리고 엄청난 큰일이 벌어진 것처럼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보고만 있고 책상에서 그 관계를 보고 있는 거지 뭔가 되게 내일 종말이 올 것 같은 표정으로 서로를 걱정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얘기하다가 저한테 박실장 이거 다시 처음부터 작업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대표 이름으로 총회는 대표 명의로 나가는 게 맞아 보통 그렇게 하긴 하니까 보통 그렇게 해 사실 그 사실을 제가 모르고 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나름의 저는 그치 내가 했던 거를 내 이름으로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한번 해본 거지 아무튼 그 사건을 저는 계속 따졌거든요 아니 대표님이 쓰신 게 아니라 제가 쓴 거다 대단하시다 멋지다 제 별명이 싹수입니다 싸가지 생긴 거와 다르게 생긴 거는 되게 좀 나름 그래도 잘 할 것 같은데 저 윗사람은 많이 싸워요 사실 그래서 저는 반대 입장에서 많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꼰대를 많이 만나고 당하고 싸우는 투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건들이 되게 상징적인 거죠 맞아요 아니 그리고 구글에 꼰대라고 쳐봤거든요 그랬는데 그 꼰대라고 치니까 영어 단어 치면 한글 의미 나오듯이 꼰대 쳤더니 선생님 부모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나는 그걸 보고 당황했어 왜냐하면 꼰대를 부모님과 선생님이 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요즘 세상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쭉 보니까 꼰대는 사실 매번 있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학생인권 그거 관련된 수업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대 문헌이랑 돌에 새기는 거에도 요즘에 들은 싹수가 노래서 이런 말이 거기에도 써있대요 그랬을 것 같은데 요즘은 점점 직장 내 갑질이 심해지니까 꼰대가 조직 문화 안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 사번이 좀 실정 높아형이 그런 것 같고 저는 이제 친구들이 대부분 사회복지사예요 근데 사회복지사는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해서 1년 후에 재계약을 해서 정규직 전환을 하는데 그걸로 협박을 되게 많이 해요 갑질을 하는 거죠 근데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열정이 없대 나 열정 없어서 진급이 안 된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진짜 속이 타들어 속이 타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열정을 왜 자기가 열정은 내가 내고 싶은 게 열정이지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에 좀 직장에서 젊은 애들이 뭐 잘해야지 열정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하고 성과 조직 성과를 올리려고 하고 이런 거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유형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상 꼰대가 이 사회에서 좀 문제가 되고 조직 특히 회사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는 건 그 권력관계와 그 다음에 책임 속에 이제 부여되는 긴장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권력관계의 사람들이 꼰대일 수밖에 그러면 왜 꼰대는 문제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건 알겠어 내가 밑에 사람으로서 후배로서 불편한 건 알겠는데 꼰대가 왜 문제일까 거의 뭐 사회적 문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왜 문제일까를 제가 사전에 한 번씩 왜 문제일까를 생각해보고 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거를 각각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꼰대 문화가 잘못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되게 비효율성을 양산을 해요 커뮤니케이션 서로 의사소통할 때 직설적으로 서로 간에 오해 없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 생각에 반대해 나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단답형식의 대화가 오간다면 조직이나 그룹이 운영이 될 때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꼰대 문화가 자리 잡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어디선가 이게 쌓여있는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불순물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쌓여요 그럼 이게 이상한 방식으로 또 표출이 돼요 폭발이 되는 거죠 폭발이 되거나 퇴사를 하거나 뒤에서 욕을 하거나 이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장기적인 조직의 발전에는 좋지 않다 조직이나 어떤 사회적인 관점을 크게 보더라도 이게 그다지 좋지 않은 박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효율은 시간 대비 의사결정이 빨리 나는 이런 효율이 아니라 우리 그 조직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데 비효율적이라는 얘기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데도 또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갈등이 되고 세대 간의 어떤 분리가 일어나고 그걸 또 봉합을 하려면은 각자의 언어들이 다르니까 이제는 또 대화도 잘 안 되고 이게 그 좀 인터넷 자극적인 용어이긴 하는데 팟캐스트니까 시발비용이라고 해요 시발비용 맞습니다 요즘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 조직 안에서 서로 협의도 못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도 못하니까 시간이나 때우자 그런 느낌? 아니 내 화가 누적돼 있다가 내 개인적인 돈으로 이거를 푸는 거야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거야 치킨을 먹는다든지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이거를 어서 풀어야 되는데 이 조직 안에서 원인을 해결하는 데서 뺨 맞은 데서 해결이 안 되니까 딴 데 가서 푸는 거야 이런 걸 시발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시발비용들을 양산하는 게 꼰대문화의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인 거죠 바로 들었을 때 아 이건 아니다 싶을 때 그 자리에 사실은 대여를 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만드는 게 사실 꼰대문화고 그런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은 위축돼 있고 항상 기가 죽어 있고 무시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뭔가 의사통의 결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철폐를 하려면 두 당사자가 사실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정권 정권의 대명사 정권 대명사자 미안해도 미안해 근데 저는 정권이긴 하지만 저 스스로한테는 원래 각자 잣대가 다른 거 알죠 저는 꼰대가 진짜 안 좋다고 좀 생각이 되는 게 자유를 되게 파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권리를 제가 옛날에 저희 아빠 아직도 인상 깊은 게 제가 다섯 살 때 아빠한테 혼을 난 적이 있는데 아빠는 이제 자식과 아빠로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식과 아빠 사실 동등한 관계이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혼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추측하는데 좀 동등하지 않다라는 걸 그 어릴 때 느꼈나 봐요 그래서 아빠한테 뭐라 말했냐면 아빠 저한테 인간 대 인간으로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몇 살 때? 다섯 살 때 뻥치! 진짜! 이거 녹취 파일 있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미안하다 오늘 다미 말을 믿자 어 그래 오케이 오케이 다섯 살 때 말했다 근데 그거를 다섯 살 때만 말한 게 아니라 계속 말했어요 아빠랑 계속 싸울 때 인간 대 인간으로 말할게요 라던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말해주세요 아빠와 딸이 아니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저 권리 찾는 거 되게 중요시해요 왜냐면 주로 듣는 게 엄마 아빠는 꼰대가 부모님한테 주로 쓰였던 걸 이해하는 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조언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거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 실패해보고 싶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 말이 네 그러니까 전 참시 MBC 방송에서 이영자 씨의 그런 맛있는 밥집 조언들 이런 거 좋아요 맛있는 건 먹고 싶으니까 근데 전 그것 좀 안 좋게 느꼈어요 저한테 했으면 저는 그만해달라고 말할 거예요 똑같은 닭발비집이 여러 개 있잖아요 다 가보고 싶어요 근데 그분은 여기가 맛있는데 왜 거길 가? 이런 압박이 저는 좀 있었거든요 이걸 드셔야 돼요 이걸 이런 식으로 드셔야 돼요 사실 김치랑 같이 먹어보고 단무지랑 같이 먹어봐서 느끼는 건 나만의 거잖아요 나만의 경험 실패도 경험치잖아요 그거를 되게 파괴한다고 느껴서 전 제 자유권 보장을 위해서는 그런 꼰대가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절대 공감합니다 그렇죠 너무 공감한 거고 진짜 나만 옳다 저는 왜 꼰대가 문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담재 얘기랑 너무 공감되는 게 제일 근본적인 건 존중을 안 해줘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잘 맥락에 쭉쭉쭉쭉쭉 듣고 그래 내가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만 존중해주자 라고 가다 보면 결국 존중을 못 받은 건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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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거지 그런 결과를 보면서 과연 이게 건강한 방식이었는데 왜 난 존중을 못 받지? 이런 거에 귀결되고 또 저는 어찌됐든 사회활동에 관심이 많잖아요 나는 꼰대 방식으로 사회가 돌아가면 그 사회는 무조건 썩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 표출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의견을 얘기해도 그 사람 위계적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의사결정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누적되면 그런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쌓여서 사회의 정의가 만들어지잖아요 사실 거의 그런 상황이자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밑에 사람들은 그거에 동의한 적이 없었는데 그 방식에 의해서 이미 다 결정 이런 게 민주주의 같지도 않기도 하고 좀 이 방식은 건강하지 않다 내가 이런 거 있죠 나는 관계지향적인 것도 되게 한 끗 차이라고 보거든요 사람 관계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이 사람 내가 클마담이랑 너무 친해 근데 클마담은 나한테 되게 윗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모델이야 그런데 무슨 사건이 터져면 내가 봤을 때 이 사건이 아닌 거야 클마담이 100% 도덕적일 수 없잖아요 이 사람도 실수할 때 있고 부족할 때가 있어 내가 봤을 때 이 문제가 아닌데 클마담이 나보다 윗사람이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클마담에 동의해 그러면 그 결정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고 나도 무려져요 나도 노라고 하는 방식에 무려지고 아까 그래서 박 실장님 말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점점 불가능해지는 거 그리고 좀 나도 개인적으로는 나는 완전 윗사람분들한테 맞추는 스타일이었어요 가족이 되게 가족주의적이고 되게 문화가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맞췄고 나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 큰 성장기의 패턴이 오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다 살았는데 내 자아도 하나도 없고 내 스스로의 결정, 능력 그리고 내가 이 현란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다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진짜 문제다 니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사람, 그럼 나한테 지적질한 사람이 내가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고 회사에 잘렸을 때 책임져줄 거 아니잖아요 진짜 다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데 권한은 걔네한테 있어 이게 무슨 모순된 상황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죠 잠깐 눈물 닦고 하겠습니다 휴지 좀 눈물 닦고 아니, 그래서 저는 꼰대를 사실 옹호하러 온 게스트잖아요 옹호를 아직 안 했는데 이렇게 두 분이 옹호를 하시네요 근데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도 이제 그런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심이 많고 그러는데 애들이 집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혼 좀 낼라 치면은 다 휴대폰 들고 촬영하려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꼰대라는 이유로 모든 그런 어른들의 의견이 다 묵살되는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나 정관이나 이런 거 자체도 완전 묵살되는 그런 것도 꼰대들은 약간 씁쓸해한다 그래서 우리는 좀 리스펙이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부작용 중에 하나겠네요 조금의 그런 거를 지금 이제 꼰대문화에서 얘기해야 될 건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이것도 되게 대부분 이런 걸 호소하세요 저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저는 학생 입장에서 대변하면 그렇죠 저도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아 제가 잠깐 네 하겠어요 역시 죄송합니다 하세요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좀 좋은 권위를 못 느껴봐서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맞아요 경험 그런 나를 억압하고 우리 미미 씨가 말한 것처럼 나를 나대로 살게 못하고 내 의견을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억압적인 권력들 권위적인 사람들을 만나와서 권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좀 뿌리 있게 자리 잡지 않았나 권위가 뭔가 권위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선생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막연한 뭔가 두려움이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치려고 하는 네 그 자체에 대해서 근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상한 표현이기도 한데 인간 동료잖아요 나보다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이 삶을 경험했고 나름의 노하우도 있고 뭔가 지혜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동료 인간인데 그 동료 인간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면 모든 걸 다 거부한다면 그것도 참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닌가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좋은 지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면 건강하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마무리였던 주제가 우리가 꼰대와 공존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해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완전 꼰대가 돼서 사람들이 내 곁을 다 떠나면 내가 얼마나 슬플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되게 슬프잖아 친구 잘 사귀어 놔야 돼 그리고 꼰대 공존을 해야 돼 그리고 아까 나는 클마다님의 말에 되게 되게 와닿았던 게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고민이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노력하려는 자세가 전제된 거잖아 내가 좀 다르게 해보고 싶고 내가 이런 감정을 들며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꼰대를 잘못 인식하신 것 같아요 내가 또다시 무슨 말을 안 하고 젊은 애들 말할 때 끼어들지 않고 무조건 입을 닫고 무조건 얘네 얘네가 이상한 짓을 하든 말든 난 무조건 얘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꼰대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분과 함께 수업을 나가는데 이게 저도 좀 꼰대 그런 게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애들이 자 저는 안 깨워요 왜냐하면 내가 선생님이었으면 깨우겠지만 내 수업 한 시간이니까 자 그런 다음에 얘기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내가 깨운다고 너네가 잘 들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네가 자니까 내가 되게 슬프긴 해 내가 오늘 되게 힘내가지고 여기 왔는데 다 자고 있으니까 좀 내가 기분이 그렇긴 하다 그러니까 이거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한테 야 일어나는 걔 권한을 박탈한 거거든요 걔가 무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런데 네가 잠으로써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걸 얘한테 설명해줬다는 거는 의사결정을 네가 하긴 하는데 그런데 나도 너 때문에 오는 데미지가 있어 감정이 그리고 CCTV 만약에 카메라를 들면 일단 걔네 행위를 야 다 내려 카메라 꺼버려 이게 과거의 방식이라면 내가 옳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한 번에 통제해버리는 게 과거의 방식이라면 그거 니네가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를 아이들과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소통을 하고 그 과정이 누적돼야만 빨리 빨리 나중에 소통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시 꼰대라고 표현되는 분들은 본인들도 그런 피해를 받다 보니까 그 일방적인 방식으로 또 이 꼰대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해소되지 못했던 욕망과 욕구가 분명 있을 거다 지금 꼰대라고 표현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자주 물어봐주고 들어주고 사실 우리가 부모님이랑 선생님한테 왜 그렇게 뭐가 힘드셨는지 살면서 당신 뭘 참으면서 살았는지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런 감정의 해소가 나도 그 사람도 같이 좀 이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공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공존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먼저 그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공존이라는 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어리신 분들이 40대에 가깝고 거의 50대, 60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술 먹는 사람들도 술 친구도 50대, 60대 친구도 있고 술 친구가 나름 나이랑 상관없이 만나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일단은 꼰대와 공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꼰대라는 어떤 틀을, 편견을 일단 좀 벗어버리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 꼰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좀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도 거기에 너무 의식하지 않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좀 노력을 해볼 필요는 있고 물론 이게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하는 사람만 만나면 돼 맞아 꼰대도 노력하는 꼰대가 있고 정말 변화가 불가능한 꼰대가 있고 불가능한 꼰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살려보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맞아 맞아 그래서 좀 말 잘 통하는 그런 어른들을 꼰대들을 만나고 좋은 경험을 좀 쌓아가는 게 좀 자신감, 관계를 맺는 데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공존이라는 표현보다는 우선 버틸 수 있는 것까지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상 꼰대라고 명칭되는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는 저 진짜 힘들거든요 저도 저는 그 자리를 피해서 제가 떠요 근데 요새 조금 터득한 방법은 그냥 내가 그 상황을 좀 잘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의 이런 행동 속에 내가 왜 화났고 어떻게 화났는지 기억하고 그냥 내가 꼰대가 안 될 수 있는 최애스트 때 한 자기 성찰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숙, 제가 김숙 씨 진짜 좋아하거든요 연예인 김숙 씨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기분이 나빴다 근데 꼭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은 또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잘 기억만 해둬라 그 상황을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상대한테 그러지 않게 이런 것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꼰대와 공존하면서 사실 힘들었던 거는 딱 그거예요 나는 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하지? 박 실장님처럼 아까처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당연하지 그게 죄는 아닌가 근데 나는 꼰대란 때문에 이미 맞아서 너무 아픈데 나는 왜 상대한테 업버컷을 못 날리지? 뺨 맞았어 휴지 하나 더 주세요 업버컷을 못 날리지라는 이런 생각은 사실 본인을 더 초라하게 만들거든요 잘못은 걔가 있는데 내가 나를 더 자책하는 거죠 나는 더 볼품없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저는 자존심이 진짜 센 사람으로서 미치겠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데 자존심이 센 최악의 경우가 저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게 손이 바들바들 떨리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제가 나름 해소하는 방법이 그건 같아요 내가 나한테 너무 많은 해야 될 거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나는 할 수 있을 거란 생각 때문에 부여한 게 사실상 의무감으로 부여한 것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까놓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난 그 상대한테 문제 제기를 할 용기는 없어요 사실 당신 왜 그래 꼰대 짓이야 진짜 별로야 꺼져 이렇게 말 못해요 나는 저도 못해요? 합리적으로 묵묵히 맞서 싸우림도 없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보면 상대한테 안 그럴 수 있게 마음에 정확히 이 사건을 기억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방법을 터득하는 게 공존할 수 있는 최소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일제시대에 지주 밑에 마름 있잖아요 소장농을 더 착취하고 그 사이에서 지주는 아무 말 안 하고 중간자 역할을 하는 중간자 제가 꼰대 밑에서 뭔가 과자 부스러기 얻어먹고 안락하게 살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저는 꼰대까지는 그런 능력은 또 없어서 꼰대는 안 되고 그렇다고 이렇게 노 같은 건 싫고 그냥 밑에서 약간 아양 떨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그러한 좀 약간 반관자의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공존은 모르겠고 저도 저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비난을 받기도 많이 받았지만 이것도 뭐 저는 비겁한 게 저고 이것도 고등래퍼에 나온 건데 하온이라는 친구가 AD를 되게 좋아하시나봐 래퍼 되게 좋아해요 어벤져스 얘기하듯이 좋아하는데 거기서 이제 빈첸이라는 친구가 되게 어두운 친구예요 부모한테 래퍼를 인정받지 못하고 혼자 이제 자퇴해서 쓰고 누나는 서울대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또 자악하는데 하온이란 친구는 이제 가정적으로 똑같이 자퇴를 했는데 부모의 지지가 있으니까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래서 하온이란 친구가 그 자기파괴적인 빈첸한테 충고를 하는데 그니까 그 노페인 노게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이제 뭔가 좌우명이라고 쓰는데 그 친구는 아니 왜 그 꼭 고통이시 이득이 있을까라는 생각 그 프레임을 바꿔보자 해서 1년을 내내 놀았대요 그래서 1년을 내내 놀아서 1등을 한 거야 그 작년에 출전했을 때는 예선 탈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같이 꼰대 세대는 그러니까 성장제일주의라는 거시담론도 있겠지만 나 자신을 굉장히 학대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사는 게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노페인 노게인 같은 것도 그러한 말의 연장선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틀을 갖춰 사는 거 저도 늘 여성해방을 부르짖는데 해방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 해방 나의 해방 꼰대들도 해방을 해야 되는데 자기 역할에서 그 틀 깨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전쟁이죠 전쟁 없는 평화는 없다 특급 청년회 잘 듣고 계신가요? 청주 KYC 정미진 활동가와 청주노동인권센터 이다현 활동가가 진행하는 MBC 충북 라뷰 청년 콘텐츠 특급 청년회 청년이 바로서야 이게 나라죠 요즘 점꾼이 핫해요 점점 젊은 꼰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궁금해요 근데 젊은 꼰대 케이스가 또 다양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는가는 진짜 다양해요 그냥 좀 이해를 꼭 해줘 이런 건 아니지만서도 그냥 쬐! 젊은 꼰대네?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다면 기본적으로 궁금하게 왜 그렇게 됐을까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 젊은 꼰인 제가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아기저구 젊은 꼰엔 그게 좀 더 필요하다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주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약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약자가 된 게 아닌 것만큼 젊은 꼰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서 양상된 부분들이 있고 걔가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갑자기 되게 허용적으로 얘기하는데 아까랑 다른데? 그래서 좀 마냥 배타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공존하는가를 논의해보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막연하게 배척하는 게 아니라 꼰대라는 것도 사실상 노력하는 꼰대, 안 노력하는 꼰대 이런 걸 구분하지 말고 꼰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긴 하죠 근데 그래도 좀 부딪힐 때마다 상대에 주고 아예 무시하고 떠나지 말고 상대에 주거나 생각을 해보게 되거나 다양하게 그런 공존의 방법을 찾아갔으면 하는 게 제 최종 발언 저는 제가 느끼는 젊고는 제 또래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거나 저보다 어린 친구인데 꼰대라고 느낄 때가 뭐냐면 내가 하려는 행동과 활동의 본질적인 역할이나 의미보다도 위계, 정치적이라고 소위 말하는 어떻게 하면 핫라인이 있는지 그리고 위계와 관계를 되게 강조하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 저도 3년 차고 얘가 이제 되게 고생해서 4년 차가 됐어요 근데 봤을 때 얘 스스로한테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전 따고 문제 없나? 얘도 업무적으로 실수를 했었고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를 우리가 수도 없이 얘한테 말해줬어 근데 얘가 딱 4년 차가 되더니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4년 차인데 내가 2년 차 때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세상에나 제가 내 친구가 만나 그러니까 위계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너는 서열을 만든 거야 시스템이 들어가 버렸네 그 서열을 이미 계속 만들고 강요하고 상대한테 그런 용어들 나는 몇 년 잔대 이런 것들을 쓰는 친구 그리고 좀 내 또래 친구들과의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특별한 이익이 안 되는데 윗사람들과의 행사에 자기가 꼬박꼬박 가고 거기에 중심적으로 사는 삶은 더 신경 쓰는 것이 보일 때 좀 점권을 느끼고 청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청년들을 나의 목소리를 내게 보여줘 청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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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이 청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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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 응원해 늦게 청년해 오늘 페이스북 라이브를 시도했었는데 라이브 방송 참여자분들과 댓글들이 있어요 내가 읽어볼게 나 이렇게 하니까 되게 뭔가 되게 감동적이야 응원 있나요? 나 소통부 피드백 받은 기분이야 연예인 되셨어 두 분 내가 한번 말해볼게요 황금미영님이 꼰대는 변화를 가로막기 때문에 문제죠 변화가 없으면 발전도 없어요 맞아요 황금미영님 감사합니다 난리 났어 느리더라도 발전하는 거는 그 세대의 책임이니까 아주 공감돼요 근데 또 남겨주셨어요 꼰대와 논쟁을 하면 결국 항상 문제 제기의 내용은 안드로메다로 맞아 본질은 없어지고 이상한 것만 남는다니까 문제 제기 태도에 대한 지적만 남아요 짧은 침만 외입고 왔어 뭐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 이상한 대로 가죠 김광훈님 그리고 사소한 것에도 변화를 추구하는 것 또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괜찮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 나 김광훈이라고 다음 댓글 너무 좋은데요 다음에 소주 한잔하면서 다시 토론을 해야겠네요 너무 훌륭한 대표님 그리고 라이브 방송 참여자님이 배병준님 이유중님 김용균님 이원환님 박승찬님 남성혜님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실장님과 클마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클로징 멘트는 자 우리 점권 우리 점권이야 상큼하게 한번 점권 점권 제가 마무리를 하면 되나요 네 점권 스스로 저는 자정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나름의 젊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아 잠깐만 매력적인 점권으로 하자 당신은 점권으로만 되기엔 너무 매력적이야 사실 꼰대라는 거 자체를 좀 부끄럽게 여긴다 보다는 노력하면 어느정도 상쇄될 수 있는 내가 그랬잖아 매력적이라고 네 그래서 꼰대면 어때요 매력적이면 되지 네 하여튼 여러분 그럼 오늘 밤도 돼지 꿈 꾸세요 어잉 어잉 무슨 매력적이겠겠어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거야 다 얘가 정해졌어 그럼 이게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